안녕하세요 선아 켈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 저랑 같이 천천히 따라 쓰고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혜인님의 꽃마음 별마음이라는 시 중에서 한 구절을 같이 한번 따라 써볼게요. 오래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마음이 됩니다. 너무 길지도 또 너무 짧지도 않은 문장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 써볼게요. 두 가지의 느낌으로 글씨를 좀 바꿔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네 줄로 한번 써볼 거예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 꽃마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이번에는 귀여운 스타일로 동그라미를 약간 겹쳐서 리울도 아까랑은 좀 다르게 한번 써볼 거예요. 오래오래 얇았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았다가 그렇게 쓰고요. 내리는 획은 그냥 일자로 내리는 획은 그냥 일자로 내리는 획은 그냥 일자로 이번엔 꽃자도 치읓을 약간 좀 다르게 한번 써볼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이제 약간 써볼 거예요. 팩을 조금 바깥으로 먼저 첫 팩을 바깥으로 하고 안쪽으로 지읓을 썼어요. 꽃을 봐라 얇고 두껍게 꽃마음 미음을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꽃마음이 뎀 니 다 집에 크레파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시면 색연필도 괜찮아요 글씨 근처로 꽃을 한번 이렇게 꽃을 그려볼게요 크레파스로 핑크색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꽃잎 5장 꽃인가 보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그냥 꽃잎 5장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안에 색칠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핑크색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번에는 주황색으로도 한번 그릴게요 여기도 하나 또 그려놓고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빈 곳을 찾아서 노란색으로도 또 그려놓고요 원하는 색깔로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한 색깔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저도 그냥 제 느낌대로 하는 거니까요 저보다도 다 능력자시잖아요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빈 곳을 채워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풀 초록색으로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크레파스도 이렇게 간단하게 느낌있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없으시면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색연필을 하셔도 되고 뭐 집에 있는 거 어떤 거든 색깔 나는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좀 빈 곳이 있어서 빨간색으로 하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요 제 이름도 쓰고 이렇게 카드를 완성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누구 선물해 주셔도 좋겠죠 깔끔하게 귀엽게 완성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캘리그라피 쓰시면서 힐링 시간 되시고요 내일도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